해남군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,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. 오는 5일부터 땅끝 전망대와 우수영, 우항리와 두른미로파크 등 관광지 5곳과 음식점 83곳, 숙박업소 22곳 등을 방문하면 요금을 최대 5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행사 동참업소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해남군은 참여업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해남 미남축제 등 주요 축제기간 해남군이 직영하는 관광지 5곳은 무료로 개방됩니다.